아유 아유 죄송합니다 화장실인 줄 알고 잠깐만요 뭐 하시는 거예요 빨리 나가세요 잠깐만 잠깐만 이게 왜 이래요? 아 뭐가요 빨리 나가요 나가 이게 왜 여기 있냐고요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? 아니 차우식시 아니 차우식시 진짜 딱 한 번만 출연해 주시면 안 될까요? 이거 진짜 대박 아이템이래 싫다니까 왜 자꾸 이러세요 우식아 너 진짜로 그게 여기 달렸어? 진짜 여기 달렸어 진짜 아 그래갖고 너 그때 샤워할 때 그 난리 썼던 거구나 이게 말이 돼요? 아니 너 야 너 뭐 염소야 어? 어 제목 나왔네 구감독 염소남 이거 무조건 대박 친다니까 진짜로 가야 돼 이거 그러니까 싫다니까요 절대 안 해요 절대 그냥 방송 한번 출연해라 어? 아 너 가게 안 살릴 거야 엄마 이거 내 콤플렉스거든? 아무튼 못해 안 해 절대 못해 싫다고 야 차우식 너 웃긴다 왜 한입으로 두말하냐? 무슨 소리야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 순 없다며 하기 싫은 일도 참고 해야 된다며 니가 아까 그랬잖아 니가 왜 한입으로 두말하세요 오늘 하루에 인사해 오는 걸까? 왜 해가 될까? 너 너 왜 데려야 지지 안니? 오늘 하루에 인사해 감사합니다.